코로나19로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비관해 식당과 렌터카에 불을 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대전고법 제1의 3형사부는 지난 3월 대전 유산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렌터카에 불을 붙이고 식당에 가스밸브를 열어 식당 건물을 불에 태운 67살 A 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.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4명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